하오 팁을 했고요. 요새 청년년들이 고민거리가 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. 저희 청소년 아이들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 고민이 키에 대해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해서 저희는 제목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했습니다. 저희가 한 누구 중에는요.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제일 크다. 키로 성적순이 되지는 않는단다. 그 다음에 너는 외모의 키보다 생각의 키가 크잖아.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은 키 작은 영웅들이 많단다. 나폴레옹 그리고 가왕 조영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이영대 교수님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